ㅎ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ㅎ 이게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ㅎㅎㅎㅎ 이게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이유가 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가 통통중이 하려 그래 ㅎㅎㅎㅎ ㅎㅎㅎㅎ ㅎㅎ 이건 썩 썩다 썩다 못해 탔어요 탔어 이게 저기 그 그 이빨하고 얼마 안되부터 여기가 시켜먹은게 스켜먹은게 보였었거든요 ㅎㅎㅎㅎ 처음에 빠지고 나서는 말하는게 그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의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졌어 지금 ㅎㅎㅎㅎ 바람이 막 새 ㅎㅎㅎㅎ ㅎㅎㅎㅎ 막 ㅎㅎㅎㅎ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하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아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이고 올사람 ㅎㅎㅎㅎ 아니 밥먹는데도 이쪽으로 다 새는 것 같아요 죽을 먹었어 죽을 죽을 뭐 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ㅎㅎ ㅎㅎ 여기 여기가 딱 그 ㅎㅎ 와 응 ㅎㅎ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